그래서 다른 날에는 다른 분이 안 읽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했던 모임 중에 그때 100% 출석률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 빼고 한 4분이 오셨는데 세상에 4분 다 안 읽고 오신 거예요. 그 책을 그냥 소개를 해드렸어요.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야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저는 사실 진이 빠지고 준비를 해갔는데 해간만큼을 아예 못했으니까 독서 모임이 제가 알기로 T 국내 최대 거기도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껍데기는 독서 모임인데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썸 같은 그런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들리는 폭문에 따르면 3회차, 4회차 되면 사람들 다 나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거에 따르면 1, 2회차에 대충 탐색이 끝났으니까 지도하자 이런 게 있다던데 독서 모임이 좀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모이는 거고도 어떤 특출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휩쓸리기도 하고 우리 독서 모임이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 이런 위험 징후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책을 읽고 오지 않아요. 오기는 오세요. 저는 왜 오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기는 오시는데 책을 안 읽고 오세요. 안 읽고 오시면 사실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얘기, 책과 관련된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굉장히 저는 그 하나의 구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한 분이 그렇게 하면 옆에 분이 아,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가 은연 중에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다른 날에는 다른 분이 안 읽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했던 모임 중에 그때 100% 출석률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 빼고 한 네 분이 오셨는데 세상에 네 분 다 안 읽고 오신 거예요. 혼자 읽으신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책을 그냥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네,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야기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저는 사실 진이 빠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갔는데 해간만큼을 아예 못했으니까 너무 속상한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있다면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책을 읽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이 주가 아니라 사적인 모임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3, 40대의 분들과 만나기 때문에 결혼하신 기혼 여성분들이 많고 또래가 많고 그래요. 그러면 서로 갑자기 언니 동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 동생이 되기 시작하고 굉장히 조금 재미있기도 하지만 약간 우프다 해야 되나? 내가 반찬을 많이 만들었는데 너 좀 나눠줄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옆에서는 나는 안 나눠줬는데 이러면서 약간 시기집투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이어진 인연이 다시 모임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사적 모임으로 변질이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독서 모임을 위해서 만난 건지 아니면 만남을 위해서 독서 모임으로 위장을 한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좀 많이 잘못된다는 거는 돈 거래 같은 게 있었는데 멤버들 간에 다툼이 있지는 않았는데 제가 모르는 돈 거래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보면 단톡방에서 친구를 맺을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으니까 연락처를 몰라도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시되는 한 분이 여러 분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저한테 조금 늦게 들어왔고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분한테 이제 그건 조금 하시면 안 된다고 자제해달라고 하고 빌리신 돈을 다 갚으시라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다 갚게끔 제가 조치를 취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제가 원하는 그런 모임의 성격이 많이 죽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위험한 거 또 하나는 운영하는 리더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리더만 아는데 어느 순간 멤버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처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리더가 다르고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은 아니지만 리더가 있지만 다른 모임에 그런 사람들끼리 리더를 약간 왕단시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리더가 결국에 이 팀을 포기하고 나가야만 되는 상황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남아있는 이 팀은 온전할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잘하실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차라리 팀을 해체를 시키고 조금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시작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요. 이제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독서 모임 나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굳이 내가 리더가 될 필요가 있나? 귀찮은 것도 사실 많잖아요. 돈을 받으면 돈 관리도 잘해야 되지 또 돈을 받으면 또 그게 제대로 썼는지도 감시하고 좀만 이상하게 쓰면 반발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아까도 얘기하지만 모객도 되게 힘들고 또 모객보다 힘든 게 중간에 나가면 분위기도 뒤숭숭해지고 이런 리스크를 다 감수해 가면서 독서 모임의 내가 호스트가 되는 것과 단순히 참여하는 거 어떤 이점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6년째 되고 5년, 6년 되는 이분들한테도 각자가 계신 곳에서 꼭 한번 호스트가 되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냥 와서도 굉장히 모범적이고 책 잘 읽고 오시고 토론도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모임을 이끌어 나간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임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모객도 해야 되고 운영하는 것도 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획을 하는 능력을 일단 길러지게 되고 모객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글을 쓸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냥 단순히 회원으로 왔을 때는 엄마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는 정도라면 내가 호스트가 되는 거는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밥을 차릴까 어떤 국을 할까 이런 걸 조금 구상하는 것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그런 희열 그런 게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운영했던 곳에 5개월 쌍둥이를 둔 엄마가 왔어요. 그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그렇게 왔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독서 모임을 만드실 거냐고 했더니 고전문학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자기 개발도 읽고 자녀 교육 이런 것도 많이 읽었었는데 이분은 아예 나가서 고전문학을 읽으시고 그리고 뭐 지원 받는 독서 동아리 지원 받는 거 그런 것도 신청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는 챕도 쓰시고 굉장히 자기 개발을 많이 이제 자기 개발이라는 그런 모든 스텝을 다 밟아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은 이제 회원을 하시다가 또 이제 나가셨던 이유가 대학원 같은 데서 쓰는 큰 두꺼운 교재로 한번 독서 모임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꺼운 책이었거든요. 그런 전공책 같은 것들로 모임을 하시면서 그분도 역시 뭐 지원 사업도 하시고 뭐 그렇게 하면서 조금 다른 회원분들을 가르치는 정도까지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자기 개발에 회원으로 있을 때보다는 운영자로 있을 때 더 많은 효과를 보신 분들이 주변에 또 계시다 보니까 회원하지 마시고 회원도 좋지만 회원하시면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제가 이번 책이 나오고 나서 조금 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라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서 주저주저 하셨던 분들이 지금 한 명, 두 명 데리고 운영을 또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언을 구하기도 하시는데 정말 저는 굉장히 보람되고 저한테 웃는 수익은 하나도 없지만 굉장히 뿌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 몇 개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두 개 있고요. 그리고 매달 모집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럼 총 세 개인가요? 네. 매달 모집하는 거는 책을 선정해서 공지를 띄워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거는 이제 멤버들이 주로 바뀌겠네요. 네. 그렇죠. 나머지 두 개는 그러면 똑같고? 똑같고. 계속. 하나 더 있어요. 네 개예요 그럼? 네.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렇게 있어요. 독서 모임 4개를 운영하시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독서 모임으로 돈 벌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요. 그냥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벌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뭐라고 답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얼마나 돈을 벌고 싶을까요? 그냥 엔잡이실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나가실지 그게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제 주변에 독서 모임으로 일주일을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실제로 생활이 가능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근데 회사 다닐 때만큼의 금액이라기보다는 시간적 자유를 조금 더 원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됐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엔잡으로 주말에 하나 주중에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만큼이 될 것 같아요. 용돈이라 해야 되나? 부수입? 네. 부수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하면서 스터디 같은 개념을 조금 더 얹어서 이제 독서 모임을 하시면 조금 더 금액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독서 모임만 해가지고 독서 모임 해가지고 조금 비용을 세게 부른다면 모객이 처음은 쉽지만 점점점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줄까를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통한 운영 비용 그리고 컨텐츠 개발비 그거를 적정하게 책정을 하셔가지고 이 부수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모객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뭐 블로그나 SNS, 인스타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협력하고 있는 또 그룹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을 통해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컨셉 이런 거를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비용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 모객하는 사람 있잖아요. 리더. 리더를 잘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모집을 할 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했던 것이 블로그에 서평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모집 글을 올렸을 때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굴까 싶어서 블로그에 왔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책을 읽고 서평을 쓰고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저는 일단 읽고 싶은 책 책하고 컨셉이 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혼자 읽기도 정말 좋거든요. 사유하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독서 모임을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사람의 생각 그리고 차이점 다른 사람의 그런 삶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경력 단절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독서 모임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기가 훨씬 수월했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 이유가 우리끼리의 생각을 많이 공유를 했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연습을 몇 년간 했기 때문에 면접 때도 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독서 모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를 발판으로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좀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시는 분이라면 꼭 독서 모임을 한 번쯤은 가보시길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하시는 분이라면 리더가 한 번 꼭 되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혼자 읽기를 넘어 같이 읽기의 힘의 저자 신화하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